헷갈린다 쾌진열차 출발합니다 태태태 태태태 태수나라 윤석열은 되진아라 태태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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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진아라 태진아라 예 제3위 대원점사 제3위 대원점사 태태 제3위를 수도 입니다 sons 미국 국erne 저희는 올 세트 미시장 사회와 국민동청techn과 대한민국스는 다름이 되겠습니다. 박영수 씨, 박영수 씨는 국민동부, 대기관, 국민동청과 대기관, 이를 가져와 드 Lenovo 국민동청위원회 김성렬 전문의들에게 따끔하게 호통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혜진, 혜진, 혜진 특검, 특검, 특검 이게 나라냐, 이게 나라냐 무능 무지사 건 건 검찰의 문제 조작과 난, 무도한 정권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혜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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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진 혜진하여라 그 성별은 당장 혜진하여라 특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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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검하여라 긴 건의를 특검하여라 2012년 10월 29일 인태원에서 또 아이들이 죽어갔다 구할 수 있었다, 구하지 못했다 어디에도 국가를 없었다 혜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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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진 혜진하여라 그 성별은 당장 혜진하여라 특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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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검하여라 긴 건의를 특검하여라 혜진, 혜진, 혜진 외신을 보라 외신을 보라 한국의 언론은 죽어버린지 오래 혜진, 혜진, 혜진 중, 또 세상에서 등장 Balloon의 앨락에 플랜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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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껍뒤껍뒤껍 들껍하여라 김건이를 특검하여라 퇴진쇄진 퇴진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여라 두껍뒤껍뒤껍, 특검하여라 김건이를 특검하여라 퇴진쇄진 퇴진퇴진하여라 윤석열은 퇴진하여 또한 이태원 참사 전과 참사 후 왜 국가는 이러한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소명하고 공개 사과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태원 참사를 잃어버린다면 부산 어디에서도 제2의 이태원 참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참사로 죽어가는 사람은 나의 친구 나의 아들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저희들의 목소리에 함께 기교를 해주시고 동의하신다면 함께 행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 윤석열은 폐지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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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진실을 규명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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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원 참사 책임료를 처벌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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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벌하라